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육회, 육사시미, 그리고 육사시미 초밥, 그리고 위에 성게알을 올렸습니다 육사시미 소스랑 참기름, 그리고 소금, 핑크솔트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청규레이드 정말 맛있어요 constitutional 참기름 소금 청규렛 토마토 품에 참기름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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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너무 맛있다 그래도 cow 요리는 조금씩 먹어서 먹었는데 이게 더 맛있지만 이게 더 맛있었어요 생각보다 맛있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맛있고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소스의 찹쌀가루 이거 다 먹었을 거에요 진짜 맛있어 같이 먹은 지옥이 오늘의 만족끝을 먹었을 때 오늘의 맛은 특이한 맛 두껍기 더 좋은 맛 너무 맛있어요 이제 밥이 잘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먹기전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을때 매일 밥 먹었을 때는 왜 이렇게 먹었냐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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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맛있게 드셔보세요 달콤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쫄깃쫄깃 오징어 너무 맛있게 드셔요 오징어가 더 맛있을 결말 매운 고추냉이 고추냉이 좀 더 맛있어요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고추 고추냉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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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masak 소금 이번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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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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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다 먹어요 먹방은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뱃뱃뱃뱃 뱃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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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결 dad 오전 뱃뱃뱃 뱃뱃st 뱃뱃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입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용 치즈가 정말 맛있어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네요 그래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저는 엄청 달콤하고 정말 맛있죠? 저는 저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오늘은 뱃살이 더 맛있어쥬요 뱃살은 아직 안 먹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뱃살은 사운드에 먹어야겠어요 아 근데 여기가 저건 그런지 알아요 봤을 때 저건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서 먹어야겠어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고 먹었을 때가 너무 맛있었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먹는걸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콤한 고추냉이가 너무 잘 어울려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아까보다 좋아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하고 고소하고 저한테 이끌어요 집에서 거기에 묻혀서 면 안 먹으면 더 맛있어 확실하게 먹었네요 진짜로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맵고 있었어요 진짜로 먹으면 안되요 어후... 쫄깃쫄깃 우유 그래서 제가 한입 먹어도 많이 먹어요 이 맛은 새우에서 엄청 안 먹어요 뼈가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죠? 뼈가 많이 먹었지요 뼈가 많이 먹었을 때 다 먹었을 때 먹은 거 같아요 뼈가 많이 먹었을 때 오늘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틀 먹기 이틀 먹기에는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서 먹기 전에 먹기 좋겠어요 한 번 먹기엔 좀 더 먹기 좋은건데 잠이 먹고 싶어서 먹기 좋은건데 맛있을 거 같아요 타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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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입에 먹어요 고소하고 저도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고소하고 고소하고 저는 특히 쥐고래가 더 고소하고 고소하고 짭조름이 더 고소하고 저는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너무 고소하고 제가 좋아하는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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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고소한 고소하고 고소한 고소하고 양념장 양념장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어요 고추냉이를 먹으면 맛있었어요 고추냉이에서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잘먹었습니다! 오늘은 이렇게 육회랑 육사시미를 먹어보았는데요 성게알 올려서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드시는지 알 것 같아요 육회랑 육사심이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